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체조, 내 나이가 어때서에 맞춰 기억력 박수를 배워볼게요.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폭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믿겨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믿겨라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전신 두드리기는 온몸을 두드려서 막힌 것을 풀어주고 정체된 기운과 혈액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전신을 두드려주는 것을 통해 신경세포를 강화하고 혈을 열어주기 때문에 병증이나 연령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고 몸의 상태를 회전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몸의 상태를 회전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aggression grote poke owane oike obe Также Feed fed lose outs supportive 대만 어디 votre Qi SM Ut 읊 Ger Wie 我 Am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오늘날 우연히 보고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믿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오늘날 우연히 보고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믿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동생 한글자막 by 한효정